뜨신 친구들 안녕 아 네 어 스웨터가 구멍이 나 있죠 네 보시면 요렇게 구멍 난 스웨터가 수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잠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니트 같은 경우에 구멍이 나거나 약간 뭐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을 때는 뭐 뭐냐 수선집이나 뭐 세탁소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찝어서 마감할 게 아니라면 제대로 할 거라면 뭐 저같은 뜨개 전문가 니트 전문가에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뜨개질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바로 갖다 주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아 물론 뭐 갑이 저렴한 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한 해 잠깐 잊고 버릴 거다 뭐 그런 거라면 뭐 대충 뭐 스스로 손바느질로 찝던지 혹은 뭐 뭐 세탁소에 가서 뭐 대충 해달라고 하던지 해도 되지만 특히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혹은 내가 애착하는 거라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처음에 어설픈 바느질로 이렇게 구멍이 메워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작업하 그 풀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더 번거로워 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풀면서 오히려 원래 그러니까 괜찮았던 조직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더 힘들어지고 비용적으로도 당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은 바로 니트 수선 전문가 쪽에다가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요즘에 저도 최근에 수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수선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혹시나 별도로 문의하실 분은 아래에다가 오픈톡 링크를 남길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 네 아무튼 그러면 수선 한 모습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짠 깔끔하죠? 자 그러면 또 다른 색상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빵구가 뽕 나 있죠? 이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요 작업은 이런 식으로 얇은 바늘로 해서 어 저 코에다가 꿰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메워 가는 거죠 짠! 자 마지막으로 실밥을 잘라 주면은 깔끔하게 완성 아주 깔끔하죠? 그리고 마지막 연회색 회색은 이런 식으로 꽈배기 옆쪽으로 구멍이 3개가 나 있더라구요 어 이게 간단할 줄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약간 번거로웠구요 음 보시면은 이 스웨터들이 모두 다 팔꿈치 부분이 이제 달아서 얇아지면서 이제 구멍이 나게 됐던 거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아래쪽으로도 좀 뭔가 조직이 얇은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채워 주진 못했지만 어 너무 심한 부분은 어 조금 더 두껍게 보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실밥을 잘라서 마무리하면 어 요렇게 깔끔하게 완성 네 완벽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닐오일 포장에 넣어서 예쁘게 발송하면 끝! 여태가야지 수anna